오늘 하루 고생 많았지? 아 너 휴대폰 그만하고 조별과자 해왔어?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거 내일까지 꼭 해와야 돼 내일까지 꼭 해와야 돼 알겠지? 자 오늘 좋은 날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수고 똥 쌌냐? 맞아 똥 마려운데 갔다 오든가 집에 와서 탈게 아 왜 이렇게 춥냐 빨리 뛰어나서 쉬고 싶다 야 저게 시황이 아니냐? 야 저게 뭐하냐? 야 경사로가 없는데? 근데 약간 다야? 야 저게 뭐하니 야 저게 뭐하니? 그가 더 나왁 그거를 더 해? 그냥 그냥 먹자 뭐하니? 야, meio Ll יש 거다